아 알았어요. 그럼 일단 병원 있을 때 나 진짜 좀 가고 있어요. 갈비까지 봤다 보니까. 그럼 그냥 뻗는 것 때문에 괜찮으시나요? 아 이건 그냥. 아 맞다. 그날 밤. 야. 집에서 재워준 그날. 본인 생각하는데. 네. 얘가 무언가 생각하면서 아우 좋다. 아우. 아우. 오케이. 불었어요. 아우. 아니라고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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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왔는데? 아니라고요. 자. 오케이구요. 해볼게. 오케이. 그냥 돌리자. 나이. 큐. 됐다. 나이. 큐. 오케이. 오케이. 네. 둘. 나이. 둘. 셋. 둘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이러한 거 같아요. 제가 이러한 거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